좋습니다. 일본 프로젝트는 미국 계좌 승부는 해외 승부는 대전 복잡인 신전 코로나 위기를 벌 수 있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신전 2020년 필리핀과 메이커에 입힌 새 송금은 각각 349억 달러와 429억 달러에 달리는데 이 돈은 필리핀 국내 총생산의 10%에 당하고 미스코 즉 메이커의 경우 4%에 달합니다. 신전 미국에는 메이커와 따르바돈, 과태만화 등에서 온 대전자들이 건설과 식당, 환경 정리와 같은 일을 하고 돈을 벌어 가족들에게 보내주고 있습니다. 이들이 가족들에게 돈을 벌일 때 일본의 소통에 해외 송금을 하고 있는데요. 과거에는 사람들이 운행을 통해 해외 송금을 하는데 대체스에 돌리고 수수료도 높았지만 현재 인터넷으로 송금하면 수수료는 1% 안팎이고 가족들은 타이가 되면 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돈은 가족들이 생활비와 양력 계획 등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 이들이 본인 위험은 국가로 플러지로라 국가 금지 발조를 위한 보호 제도와 기술 수입 기회에 취재되고 있습니다. 이 돈은 국제 대상 국가들은 코로나 시기에 해외 송금을 막지 않고 오히려 장렬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도움을 바랍니다. 북한이 코로나 시기에 국가를 봉쇄해 남한 산농자들이 북한 가족에게 보내는 송금 실수료를 물론 중국에 파관된 북한 노동자들이 보내는 돈이 싱그러운 비용도 붙어 올랐다고 계속 활동하기로 말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업자들과 기술에 팔동이 상품을 대행해 주고 있는 50대의 살균원생이 중국에 흐린됐다가 코로나 때문에 들어가지 못하는 북한 노동자들이 가족에게 돈을 받으자고 해서 20% 이상 수수료를 주한다고 20% 이상의 자유의 살균원생을 말했습니다. 우리 친구도 그런 식으로 할지 왜 결국 불어넣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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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의 소식을 내부로 전하는 일본 아시아쿠에서 오사카 사무소의 이승하루 지도대표도 코로나19 대유행을 붙이면서 내부 성분 중간 수수료를 50%에서 60%까지 요구하는 그렇고도 나타난다고 최근 단위여사 방송에 전한 바 있습니다. 1990년대 대기군을 비해 3만 명의 탈북자들이 남한에 도착했습니다. 이들은 남한에서 돌보로 북한 가족에게 보내줘 꾸준히 생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습니다. 2018년 남한의 북한인권정보센터가 하부조명의 탈북민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 따르면 동작자의 절반 이상이 북한의 청구만동이 있다고 따로 있지만 지난해 말 진행한 조사에서는 40명 중 1명꼴로 줄어들었습니다. 천둥 부실에 오른 송군수수료가 들어오고 돈을 안 보내자니 북한의 가족들이 움직이는 것 같고 또 보내자니 아차사치건동을 통호에 달리는 것만 같아 고민이 크다고 복수의 탈북민들은 말합니다. 마음은 국제환영 시세입니다. 1월 31일 미국 위안시장에서 달러와 중국위원의 관계는 1대 6.36입니다. 달러자의 유로와는 1대 0.8이고 달러자의 유로와는 1대 1.15.1입니다. 현재 달러자 한국점에 갈 수는 1대 1,206원이고 한국점이나 중국점의 관율은 100만원당 5,242원입니다. 다음은 검순세입니다. 1월 30일이 노동산거래소에서 신금 1토로에 쌓아가면 총 30일 정도는 1786.1달러, 뉴욕한폼거래소에서는 1786.1달러입니다. 현재 1월 30일이 뉴욕한폼거래소에서 서브텍사스와는 1배럴당 86.6달러, 중동산거래소에서는 86.7달러, 뉴욕한폼거래소에서 1배럴당 88.52달러입니다. 쉽게 풀어보는 북한 물가, 지금까지 북한의 시장과 대외 물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물건들과 프랜티드에 대해 전해주십니다. 남북태뇌상태뇌상태뇌상태뇌상 대부분 단체폼을 수행을 해가지고 조직을 받아주죠. 그리고 대부분 수행할 수 있는 계획에 승용차는 가능한데, 진무시면 자동차 같은 것은 소유할 수 있고, 정무원에 관한 전체를, 일부 전체들에게 유산성을 다 소유할 수 있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저는 진짜 대한민국에 와가도 대부분 사용할 때 가장 많이 올라가는 게 바로 전체폼차가 진짜 많아요. 맞아요. 마찬가지로 차가 높아요. 고통은 남한의 자동차 대수만 안으로는 것 같아요. 지금 한 거의 2,300만대를 돌파했던 겁니다. 1,200만대는 거의 2,300만대를 돌파했던 겁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거의 뭐 자동차는 이제 생활 필수품이 됐고요. 저는 남한에 와서 아쉬운 게 하나 있어요. 네. 너무 멋있어요. 그런데 이 이름이 맞습니다. 저번에 그랜드, 땅파트, 또한 이런 게 통통 다 외국인인데요. 못 알아듣게 된 건 차를 외국인에 오는 게 아니라 이 차는 그것도 생각해보니까 굳이 왜 이런 이름을 지었을까라는 생각도 이런 생각이 들어서 생각이 나는데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말이죠. 우리나라는 차를 이런 상황이 좀 억지하긴 해요. 오는 게 아니고 이 차 이름을 아쉽냐 하면 좀 억지할 것 같긴 하거든요. 이게 차 이름이 아닌 것 같아요. 아우 라틴 안 되고 봤잖아. 이 차 이름이 차 이름이 아닌 것 같아요. 아 진짜. 해 차랑. 어? 오케이.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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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떼관으로 타러 가는거에요. 맨날 때 뭐 중기기관사처럼 다행히 타러 가는거에요? 뒤쪽에 상품이 계속 나를 때려는 상품 타러 가는거에요. 그리고 또 농구방이라고 해가지고 나만으로 치면 나이 버스라서 특별한 버스 같은거 그런거 농구방이라고 해가지고 많이 탈기도 하고 또 사회에서 가장 남성들에게 인기가 많아서 다 이런거 사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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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캠핑이나 레저활동 지루신거가 많아서 맞아요 제가 오직 캠핑 가가는데 집들이 들어와서 입구가 북한같더라고요 사파리 여기 사파리 아니면 안될것같은거에요. 자기가 다 사파리를 선언하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또 다른 분이 계신 걸 알고 다녀야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사실은 이제 빨리 운전하게 되면 소액을 놓고 계획을 놓고 여기 어떻게든 다 걸려요. 결코 안 되니까 단속 대사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고 그래서 내가 한 번 하고 내가 한 번 하고 이런 것도 단속되잖아요. 그리고 일단 교통보안원이 내가 교통받겠다고 마음 먹고 단속한 말이 다른데 이거로 우리가 정답은 담배와 같은 코콘을 도와드릴 수 있는 고요물이겠네요. 오늘 빨리 지침을 할 수 있으니까 뭔가 흐름이 필요할 거에요. 아 그래. 키워드 세전 키워드 세전 키워드 캔